뭔가 기분이 이상한데? 뭐지? 닭살도 높고... 집에 나말고 누가 있는 것 같아!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집에 나말고 누군가 있는 것 같아! 너무 무섭죠? 자,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요. I think는 뭐뭐인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에요. 물론 나는 생각한다.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. 그쵸? 사람은 다 생각하는데 I think는 그래서 좀 문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. 뭐뭐인 것 같아 라고요. 뭐뭐인 것 같아요. 나 말고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거잖아요. There's someone else in my house. There's someone else 라고 했는데요. someone else 는 누군가 I think there's someone else in my house. I think there's someone else in my house. 너무 너무 무섭네요. 자, 감정을 살려서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. I think there's someone else in my hou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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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, cute. What about this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